화이트 2, 139 경기 화이트 남성 초등수 마이러스 45 체급의 김부상 선수, 호주지수 김부성 선수께서는 매트 5번 6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노기부류 남성 앱수프트 조정환 선수, 강찬 선수, 김민규 선수, 이정규 선수께서는 매트 3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재인 선수, 황정우 선수, 김대윤 선수께서는 시선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선수, 감동 예정 선수, 강찬 선수, 강찬 선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기 후 귀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변에 쓰레기를 입구와 쓰레기통에 정기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후 귀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변에 쓰레기를 입구와 쓰레기통에 정기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고등 남범과 마이너스 58점 고체님의 박진성 선수, 조광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시상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성 선수, 조광 선수께서는 시상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성 선수,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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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야 돼. 1초시에 시작된다. 오늘 1초시네. 2점 멀었다. 1분만 벗겨. 패스 한 번 하자. 패스 한 번 하자. 왔다. 태민이 발 빠져도 밀어. 태민아 시간 모니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왔다. 나이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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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빵. 나이스. 굴러. 오케이. 태민아 이제 한강이면 끝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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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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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발목 잡아 들어. 발목 잡아 들어. 장빈 발목 잡아 들어. 앞으로 발목 잡아 들어. 들어. 밀어. 그렇지. 장빈이 도로 한 번만 찍으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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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앙커프 엔폴렘트. 이 박방 선수. 이 흰재 선수. 이 상승 선수께서는. 매체 선반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박찬빈 승. 안내 vraisamu 드립니다.